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788년에 태어난 철학자 쇼펜하우가 지은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내면에 지니고 있는 것. 고상한 운명의 소유자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않는다. 고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쉽게 한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타인에게서 인식하고 그들의 운명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운명보다 더 가혹한 운명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지 않는다. 반면에 모든 현실을 자신에게만 한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단지 헛개비로 간주하는 이기주의자는 타인의 운명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운명에만 관심을 집중해 이에 타산에 매우 예민하고 걸핏하면 비탄에 빠지게 된다.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평범한 사람은 인생을 향유한다고 할 때 사물이나 자신의 소유물, 지위, 애인과 자식, 친구나 사교계 등에 의존한다. 그들은 인생의 행복을 바로 그러한 것들에서 느끼는 것이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거기서 환멸을 느끼면 인생의 행복도 끝나고 만다. 그건 바로 삶의 무게중심이 자신의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수시로 소망이 달라진다거나 기분이 자주 변덕스러워지곤 한다. 내면의 공허는 무료함의 근원이다. 내면의 공허가 생기는 이유는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찮은 일에까지 늘 신경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공허는 바로 무료함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을 움직여주는 외적인 어떤 자극을 늘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온갖 종류의 친교와 놀이, 여가와 사치를 병적으로 추구하는 까닭은 바로 내면의 공허함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확실히 지켜주는 것은 내면의 풍요, 즉 정신의 풍요로움이다.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의 공허가 들어참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신 속에서 많이 발견할수록 더 행복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향유의 원칙을 자기 자신 속에서 더 많이 발견할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할 수 있다. 친구나 친척도 결국은 모두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 자신이 원래 지니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보다 더 중요해진다. 이 사실은 가장 오랫동안 오른 것으로 입증되어 왔다. 자신이 원래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자 유일하게 영속적인 원천인 것이다. 세계 어디서도 그만한 것을 얻을 수 없다. 내적 빈곤이 외적 빈곤을 초래한다. 사람은 쿵핍과의 싸움을 이겨낸 후에도 아직 쿵핍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와 의식의 빈약, 정신의 빈곤 때문이며 그럴수록 자신과 같은 불유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유유상종인 것이다. 무엇이든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불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이것은 소녀가 발산하는 정기로 젊음을 되찾으려고 하는 노인의 경우와 유사하다. 내적인 빈곤이 결국 외적인 빈곤을 초래하는 것이다. 개성은 언제나 인간을 따라다니는 것 개성은 언제 어디서나 인간을 따라다니며 그가 체험하는 모든 것은 개성에 의해 달라진다. 인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맨 먼저 즐기는 것이다. 따라서 개성의 성향이 약하면 입속에 맛좋은 포도주도 마치 쓸개집을 머금은 것처럼 쓰기만 하고 어떤 향유도 즐길 수 없게 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면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고 닥치는 일 자체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감수성과 그 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운명은 변해도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운명은 변할 수 있어도 사람의 근본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상한 성격과 뛰어난 두뇌, 낙천적 기질과 명랑한 마음, 건강한 신체와 같은 내적인 자산이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 인간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서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시선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인격의 가치가 행복을 결정한다. 인간의 내면적 성향과 인간이 원래 지니고 있는 것, 즉 인격의 가치가 행복에 가장 직접 관련 있는 요인이다. 다른 모든 점들은 간접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것의 작용은 무효로 돌릴 수 있지만, 인격의 작용은 결코 그럴 수 없다. 불필요한 것이 왜 이리 많을까? 재기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둔감한 사람은 사교나 연극, 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 선하고 온우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사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치장스러우며 성가신 것일 뿐이다. 인격은 운명에 종속되지 않는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격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인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격은 운명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인격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육체적 장점이든 정신적 장점이든 시간의 힘 앞에서는 점차 굴복하고 만다. 그런데 도덕적 성격만은 시간도 꺾을 수 없다. 내면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신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한평생 변하지 않는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운명에 많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 가장 고상하고 폭넓게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향유는 정신적 향유다. 그런데 정신적 향유 능력은 타고난 정신력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행복은 우리의 내면을 이루고 있는 것, 즉 우리의 인격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분명해진다. 사람들은 대체로 운명이라든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만으로 행복을 가늠한다. 하지만 운명은 나아질 수 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운명에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바보는 끝까지 바보로 있고 멍청이는 끝까지 멍청이로 있다. 2장. 행복과 명랑함 자신의 재능을 자각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어떤 작품이 매일 조금씩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져 마침내 완성되는 것을 볼 때 인간은 행복감을 느낀다. 예술품이나 저작물을 통해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단순한 수공예품도 마찬가지다. 물론 좀 더 우수한 종류의 작품일수록 행복감도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훌륭하고 중요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자각할 때 더욱 고귀한 관심이 삶 전체에 퍼져 다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매력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인생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것 행복하게 산다는 말은 덜 불행하게 즉 그럭저럭 견디며 산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말해야 한다. 물론 인생이란 향락을 일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노년엔 삶의 노고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위안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단히 큰 기쁨이나 엄청난 쾌락을 맛본 사람이 아닌 것이다. 넓게 세운 행복은 무너지기 쉽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어떤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 슬퍼하는지를 물어보면 된다. 사소한 일에 대해 슬퍼할수록 더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때 사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불행이 닥치면 사소한 일들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많은 요구를 하면서 행복을 너무 넓은 범위에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넓은 토대 위에 세우는 행복은 자칫하면 무너지기가 쉽고 재난이 일어날 기회도 많기 때문이다. 건물은 토대가 넓을수록 견고하지만 행복이라는 건물은 반대인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큰 불행을 미리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이 전부여서 나는 모든 재산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유익한 행복일 것이다. 따라서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자주 되뇌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에서 온갖 어려움과 경쟁, 위험과 불쾌한 일들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자산을 위해 다른 것들을 버려라.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수단들이다. 명예와 지위, 명성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자산과는 비교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본질적인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그런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각자 자신의 신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타인의 관점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행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명랑한 사람은 행복하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명랑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명랑한지 알아보아야 한다. 명랑하다면 젊었든 늙었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든 굽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는 행복한 것이다. 명랑함이 오면 언제든 문을 열어주어라. 명랑함이 마음에 찾아오면 언제라도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명랑함은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만족할 이유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서 명랑함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곤 한다. 또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이 명랑함으로 인해 방해받을까봐 우려하곤 한다. 그러나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명랑함은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명랑함은 행복의 진짜 주화와 같은 것이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명랑함 밖에 없다.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 명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부가 아니라 건강이다. 그러므로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한 생활, 감정의 격한 동요, 지나친 정신적 긴장을 피하고 완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나무도 잘 자라려면 바람에 흔들려야 한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적으로 심한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다. 내부의 지속적인 운동도 외부의 운동을 통해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건 우리 내부가 감정의 동요로 들끓고 있는데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지 못할 때 생기는 부조화와 마찬가지다. 나무도 잘 자라려면 바람이 불어와 흔들려야 하는 것이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생각이다. 우리의 행복은 명랑한 기분에 크게 좌우되고 명랑한 기분은 건강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똑같은 외부 상황에 대해서도 몸이 건강할 때와 병 때문에 짜증나고 불안할 때 우리가 받는 인상이 완전히 다른 걸 보면 그건 분명해진다. 우리가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느끼는 건 사물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이다.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즐길 수가 없다. 정신적 특성이나 감정, 기질과 같은 내면적 자산조차도 병약함으로 위축되고 기가 꺾인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건강 상태를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학식이나 명예를 위해서든, 무슨 일을 위해서든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건강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명랑한 사람과 침울한 사람과의 차이 사람마다 유쾌한 인상과 불쾌한 인상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다르다. 때문에 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웃고 넘어간다. 불쾌한 인상에 대한 감수성이 강할수록 유쾌한 인상에 대한 감수성은 그만큼 약하다. 침울한 사람은 불행한 일이 닥치면 화를 내거나 몹시 괴로워하지만 행복한 일을 맞아도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다.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할 때도 그다지 화를 내거나 괴로워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을 맞으면 몹시 기뻐한다. 침울한 사람은 열 가지 계획 중 아홉 가지를 성공해도 그 아홉 가지에 대해 기뻐하지 않고 한 가지 실패에 대해 화를 낸다. 명랑한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성공한 것으로도 자신을 위로하고 유쾌한 기분을 가질 줄 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건강은 외적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명랑한 기질 올바른 분별력 온건한 의지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 이런 것은 어떠한 지위나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이다. 3장.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은 단 한순간만 존재한다 일 뿐이고 그 다음엔 영원히 존재했다가 된다. 생명의 샘을 끊임없이 채울 수 있다는 은밀한 의식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흘러가는 짧은 생을 보며 미쳐버리고 말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현재를 즐기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현실만이 실제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은 단지 사고의 유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한 현재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인지도 모른다. 다음 순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꿈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을 진지하게 추구할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인생의 모습은 모자이크 그림과 같다. 우리 인생의 모습은 투박한 모자이크 그림과 같다. 가까이서 보면 아무런 매력을 느낄 수 없고 멀리서 바라보아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열망하던 것을 얻으면 이내 공허함을 느끼고 또다시 더 나은 것을 기대하며 때로는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며 그리워하기도 한다. 반면 현재는 단지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목적에 이르는 과정으로만 여겨지며 경시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 만련에 이르러 자신이 평생 임시인생으로 살아왔던 것을 알게 된다. 그러고는 별로 존중하지도 즐기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보낸 것이 바로 기대에 차서 살아온 자신들의 인생임을 깨닫고 놀라워할 것이다. 그래서 인생행로는 대체로 희망에 우롱당하며 죽음을 껴안고 춤추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본질은 불변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시간의 종점이 아닌 중심점을 마음속에 지니며 생활한다. 인간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확신을 주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기억력이 좋고 상상력이 풍부해서 오래전에 지나간 일을 매우 생생히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시간에서 현재의 동일성을 다른 누구보다 더욱 분명히 의식할 것이다. 모든 실제의 유일한 형식인 현재가 우리 내부의 원천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직관적인 방식으로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본질의 불멸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이 순간부터 불멸의 빛에 애워 쌓인다. 지금은 괴로운 심정으로 냉담하게 흘려보내고 싶고 어서 빨리 지났으면 싶은 현재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다면 지금 이 현재를 한없이 존중해야 한다. 현재는 이 순간부터 바로 신성한 과거 속으로 흘러들어가 이제부터 불멸의 빛에 애워 쌓여 기억 속에 간직되기 때문이다. 그 기억은 이따금 베일을 걷어내며 간절한 그리움의 시간으로 우리 자신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경솔한 사람과 불안한 사람의 차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현재를 중요시하며 살고 있다. 경솔한 사람들이 그러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미래를 중요시하며 살고 있다. 걱정이 많고 불안한 사람들이 그러하다. 그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노력과 희망에 의지해 항상 앞만 바라보며 미래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 그쪽으로만 집중해서 현재를 즐기지도 않고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성숙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탈리아의 노세에 비유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노세의 머리에 있는 봉에 건초 한 다발을 매달아두는데 노세는 바로 눈앞에서 계속 달랑거리는 그것을 먹으려는 욕심에 발걸음을 재촉한다고 한다. 현재만이 확실한 것이다. 미래를 위한 계획과 걱정에 온통 마음을 쏟거나 과거에 대한 동경에 빠지지 말고 현재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유일하게 확실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항상 다르게 되어간다는 사실. 과거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과거와 미래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를 항상 명랑한 기분으로 받아들여라. 현재만이 진실하고 현실적이다. 현재는 현실적으로 충만한 시간이고 우리의 생활은 오로지 현실 속에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항상 명랑한 기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불쾌감이나 고통이 없는 견딜만한 현재의 시간이라면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 좋다. 다시 말해 과거에 품은 희망이 실패로 돌아갔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짜증이 난 얼굴로 현재를 우울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 지난 일에 대한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좋은 시간을 내팽긋지거나 경솔하게 망쳐버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단 하루, 단 한 번뿐인 오늘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 한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으로 착각한다. 내일 역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에 빠졌을 때 우리는 고통과 후회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진가를 인정하지 못했던 친구처럼 아쉽게 떠올린다. 그렇다는 사실을 언제나 건강한 때에 의식하고 산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4장 고독을 사랑하라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 남달리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고립의 성향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을 갖게 된다. 고립의 습관에 자기 자신을 친구로 삼는 습관을 더한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젊은 시절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어렵게 가질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하고 간단한 것이 된다. 말하자면 고독한 마음이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불에서 적절한 거리를 둔다. 고독의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의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전달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타인에게 관용의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 속에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 속에 있지 않아서 사회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더럽혀지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사회는 불에 비유될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불에 손을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손이 타고 있다고 탄식하는 것이다. 신체적 고독이 정신적 고독과 일치하면 행운이다. 고독한 상황에 있을 때 가련한 인간은 자신의 가련함을 느끼고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자신의 위대함을 느낀다. 요컨대 사람은 자기 본연의 모습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자연의 순위에서 상위에 있을수록 고독한 상태에 있다. 게다가 그것은 본질적이고 불가피한 고독이다. 하지만 신체적인 고독이 정신적인 고독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에겐 행운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질적인 무리가 주위에 잔뜩 모여들어 그에게 방해가 되고 그의 자아를 앗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다.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서로 간에 순응과 타협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회는 그 범위가 넓을수록 몸이 건조해진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구속은 어떤 사회에서든 떼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회는 희생을 요구하는데 자신의 개성이 강할수록 그 희생은 더 커진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자아의 가치에 정확히 비례해서 고독을 사랑하거나 고독을 피하는 것이다. 내면이 풍요로우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